발가락 씹어 죽습니다 발가락 떨어져 나갈것 같애요 무조건 양말 참기 오십쇼 오랜만입니다 오늘 어디 가느냐 캠핑 갑니다 왜 가느냐 나 한번 캠핑 가면 안되냐? 메모리스 온 마 스크린 오늘 여기 다 혼자세요? 텐트는 갖고 오긴 했는데 차 안해질까 생각 중이라서 유튜버세요? 네 유튜버에요 저는 안 나와요 네 저만 찍고 있습니다 전기 있었어요? 네 이렇게 전기가 있구나 오 불 켜지네요 좋아졌네 캠핑정이 오늘 고기 구워 먹기 위해서 대충 과일이랑 밥이랑 버섯 그리고 고기 생존을 위해서 빨리 불이 있어야 돼 물 불 물 불 가리지 말자 그 얘기야 물 불 가리지 말자 빨리 불부터 합시다 오 놀래나 오요요요요 오오 어 트오오오 와 소리 들린다 아.. 제빨.. 왜이럴지? 잘 보.. 이렇게 잘 보.. 푸냄살 많이 드지? 오.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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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 난다 요 수고.. 수고 난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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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? 오케이 와 현실아 죽어 지금 나.. 미치겠는데? 와 현실아 죽어 지금 나.. 미치겠는데? 일단 밥을 하고 고기 구워 먹으면서 잘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구워가지고 좀 표출함을 달래면서 아 이제 배고프다 와 근데 사방이 나밖에 없어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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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이노! 아잉! 사실 왜 킴푸.. 개척스럽게 한 거는 진짜 그냥 왔어 그냥 뭐.. 연말이기도 하고 뭐.. 오.. 와.. 야 오늘 저하이다는거 아니냐? 아 이거 누른지 지린다 와 누른지 긁히네 야 이게 난관이지 와.. 와.. 이거 보세요 엥? 엥? 짜잔 물이 왜 안 끄냐 근데? 아니 물이 안 끓는데 계속 열면 나쁜거 아니야? 이거 계속 열면 나쁜거 아니야? 언제 먹어 이걸? 아니 뜨거지지도 않았어 와.. 헤엑 가.. 깍까 이거좀 봐봐 이거 어어어어어 niż 와 très 구윤다 와 hitting 한 5분만 있으면 될 것 같네요 가장 인생 첫 캠핑의 첫 밥 냄새 죽입니다 잘 보세요 오오오오 음 와 아주 죽인다 원 5분만 이상 될 것 같아요 인생 첫 캠핑의 첫 밥 냄새 죽입니다잘 보세요 가자 와아 이거 보세요 네?! 와... 보여요 이거? 이렇게 먹어야 면역력이 좋아진다고 끝la. 끝. 끝난다. 너무 좋다. 첫캠프에서 첫 꼬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치 반 쭉 찢어가지고 고기도 말아서 이거 보세요 내년 토끼끼를 위하여 토끼를 위하여 우리 토끼를 위하여 밥 넣고 하나 하나는 정 없으니까 그 두 개 남장 이빠이 잘 익은 통 마늘 들어간다 들어간다 입 벌려 입 벌려 꺼져 이게 인생이야 야 마늘 잘 익었지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돼 침낭 침낭 펼치고 침낭 펼치고 침낭 펼치고 여기 아래 깔고 와 추워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큰일났어 침낭 펼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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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하든 간에 그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면서 나처럼 오늘 뭐 처음 처음 이렇게 캠핑 오면서 시행착오를 겪잖아요 근데 어때? 배우는 거지 하면서 배우는 거야 뭐 잘하려고 해가지고 뭐 유튜브 보고 뭐 보고 막 해가지고 해도 어차피 오면 똑같아 다 초보야 이번 연도는 이제 지나갔으니까 내년부터는 그냥 해 네? 그냥 들이박아 들이박아 고백해 고백으로 홈쭈 내줘 네? 잘하려고 하지마 2023년은 그냥 해 해야 나 그냥 할 거야 잘 되든 안 되든 난 그냥 막 할래 알았어요? 2023년도에는 제가 도전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아마 피지컬 갤러디에서 곧 나올 운동 유튜버 총회를 보시면 제 포부가 담겨있어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출을 보려니까 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가다가 일어났는데 지금 화장실을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도 요새 침낭이 좋으네 처음 써봤는데 나쁘진 않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무것도 안 먹어 불빛밖에 안 먹어 아 아 아 아 하지만 저는 이 추위에 절대 지지 않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맨날 먹을게요 네 네 너 구 네 자 슬슬 물이 끓기 시작하거든요 너구레의 상징 대시메 아 좋다 먹으 contracept 먹으러 하겠습니다 쓰읍 으으으으으으읍 uh 으으읍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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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으 r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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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구르 국물 넣었는데 왜 너구르 국물 넣었는데 왜 너구르 아 근데 김치 사발맛 맛이 나냐 국물 아 근데 그 김치 사발맛 맛이 왜 나지 면에 양념 돼 있어요 마지막 건더기란 국물 마시는 거 구르륵 인정 어 인정 발가락 씨로 죽습니다 예 발가락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무조건 양말 챙겨 오십시오 저는 그 이선민 씨랑 송중기 씨 나오는 그 드라마 오늘 챙겨보고 그 다음에 자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이다 달러쟁이 속수에 노란하게 생겼노 내 진병철이다 내 진병철이다 3주일 아침입니다 지금 7시쯤 넘었고 처음에 좀 추웠다가 오케이 어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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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도 있다 사람도 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지금 뜨거기 시작했다 뜨거기 시작해 지금 태양이 방긋하고 인사로 나왔어요 와 너무 예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하세요 그냥 하고 그냥 들이 박아 23년은 전 그렇게 할 테니까 그냥 박자 오케이 그럼 저희쪽으로 이쁨 Pinterest 김밥이 여러분 dije 지금 친구들 근처 무 bild 이럴 때, 이럴 때, 이럴 때